자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가 끝났다. 성립을 하면 이제 세금 계산을 시작해야죠. 시작한 다음에 얼마라고 이제 확정을 져야 됩니다. 확정 앞에서 다 설명했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한 번 내는 세금은 어떻게 확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어떨 때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주의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면 일단은 확정돼요. 그러나 신고를 안 해. 무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하죠. 세금을. 우리가 세금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해줍니다. 가산세를 붙여서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죠. 1차적으로 신고하면 확정된다. 안 해.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한 번 내는 세금.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는 정부가 결정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뭐다? 고지서를 보내주죠.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매년 내는 세금.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선택하면 어디로 가나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로 간다 이거죠. 정부결정 싫어. 그럼 정부결정은 없던 걸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본세를 정리했네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재산세 항상 소방부는 변기하는 세금이죠. 정부가 결정할 때. 종부세도 정부가 결정할 때. 그런데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가 있어요. 원칙은 정부결정.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신고한다.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바뀐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뭐다? 묶으세요. 부가세. 부가세는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같이 확정된다. 그래서 본세 확정 방법에 따라 세기 확정된다. 그 다음 농특세. 종부세랑 같이 내는 거죠. 종부세가 확정되면 농특세도 확정된다.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취득세가 확정되면 농특세 세액이 확정되겠죠. 본세 따라다니는 거.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똑같잖아. 양도소득세 10%, 종합소득세 10%, 본세가 확정되면 같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본세, 본세가 확정되면 같이 확정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지세 등등등도 납세의무 성립시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딱 인지세만 알면 되죠. 우리가 계약서 딱 쓰죠. 계약서 딱 쓰는 순간 성립하고 계약서의 금액을 기재하죠. 금액을 기재하는 순간 인지세가 확정됩니다. 동시에 특별한 성립시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 본세가 확정될 때 같이 확정된다. 본세를 어떻게도 얘기해요. 가산날 국세, 본세. 이렇게 해서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할 때 확정되고,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고, 매년 내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면 정부 결정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라고 확정지었죠?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간다? 이제 소멸되는 사유. 그래도 조세는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이죠.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고 소멸되는 게 있고, 세금을 납부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밑에 다섯 개. 납부. 납부하면 없어져. 그 다음, 충당. 하나로 묶었어요. 충당이 뭐다?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처리하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 그럼 20만 원 까고,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 그럼 20만 원은 못 돌려받죠? 못 돌려받는 거는 납부한 걸로 보는 거라고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환급받을 세액이 20만 원. 법은 어떻게 한다? 100만 원에서 20만 원 까고, 80만 원만 받아요. 그럼 20만 원은 못 돌려받잖아. 못 돌려받은 거는 납부했다, 이거지. 그래서 조세채권이 실현. 그 다음 밑에는 미실현은 법에 의해서 부가 취소. 취소야 취소. 취소가 뭐다? 하자.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하자. 하자가 되면 취소가 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소멸, 부가, 취소. 잘못 부과한 세금. 잘못 부과한 세금. 자, 그 다음 부가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만료가 돼도 소멸되고. 그 다음 소멸시효 완성. 이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는 소멸되는 사유다. 다섯 가지 이외에는 소멸되는 사유가 아니다. 자, 제척기간이 뭘까요? 부과권. 자, 무신고했다. 무신고해서. 그러면 정부가 결정하죠? 정부가 세금을 결정해서 세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척기간. 자, 그래서 일정기간에 부과를 해야 돼. 일정기간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죽을 때까지 세금 부과 못해요. 자, 일정기간에 부과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가? 소멸시효. 이거는 징수권이야. 그래서 세금을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모든 세금도 죽을 때까지 징수를 못해요. 일정기간 안에 걷는 거.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이죠. 제척기간. 고지서를 보내면 세금을 걷어야죠. 걷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가 끝나도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래도 법적으로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다섯 개밖에 없어요. 자, 밑에. 납세자가 사망.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받았을 때는 세금 내야죠. 그래서 이전받는 겁니다. 사망. 이전받는다는 세금 내야지. 그 다음 법인의 합병. 합병도 뭐다? 새로운 법인이 이전받는 거예요. 이전받는 법인이 세금 내야죠. 그래서 두 녀석은 승계사유입니다.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부가, 철회. 적어놓아서 이거 소멸사유가 아니다. 결손, 처분. 이런 것도 소멸사유가 아니다. 부가, 철회. 주소가 없어. 주소가 없다. 행광물명. 그럼 잠시 철회시켰다가 주소등이 나타나면 세금 내라고 고지합니다. 그 다음 결손, 처분. 세금 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다고요. 재산도 없고 소득수 없어. 그럼 잠보다 결손, 처분. 둘 다 연기를 시킨 거예요. 결국은 세금 징수를 연기시킨 거라고요. 그럼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세금부과를 시작하겠죠. 이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소멸사유는 딱 펼치면 다섯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재척기간. 재척기간이 뭐라고요? 세금 내라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재척기간이에요. 재척기간. 국세든 지방세든 일반적인 세금은 동일합니다.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안에 부과를 해라? 10년. 정부가 열받어? 10년. 그런데 세금을, 세금을 무신고합니다. 몇 년 안에 세금을 부과하세요? 7년. 7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건 원칙.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원칙이. 그래서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정부 열받아요. 10년. 무신고하면 너 땅속에 묻힐래? 7년. 나머지는 전부 5년이에요. 두 가지가 아닌 건 전부 5년이라고요. 국세든 지방세든. 하나, 둘, 셋. 지방세도 똑같죠? 출제되는 건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지방세봐요. 지방세. 사기부정. 10년이네요. 10년. 다음에 따른.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밑줄 그어. 취득으로서. 즉,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신고. 취득. 그래서 첫 번째 점.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쳐야지 취득세 납부.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제척기간을 늘려야 되겠죠. 10년. 그 다음 명의신탁하면 역시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사실상 취득.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이 10년. 그 다음 타인 명의도. 이건 명의신탁이에요.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가운데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7년 하면 안 돼요. 점점점은 10년. 그리고 일반적인 단순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이거예요. 사기 부정이다 열받아요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 과소신고 등은 5년으로 간다. 그러나 오른쪽은 뭐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된 적이 없어. 제척기간이 길어. 5년, 7년이 없어. 최소. 최소 뭐다.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 제척기간.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출제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과로를 좀 수정시켜 봐요. 상속세 증여세. 사기 부정은 15년이야. 그다음 무신고도 15년이야. 그리고 과소신고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맞죠? 그다음 중간은 15년.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좀 수정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상속세 15년. 맞죠? 무신고에도 15년. 그럼 나머지는 몇 년? 10년. 그래서 10년, 7년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만 알아두라고요. 그다음 밑에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채무는, 채무는 양도고 나머지는 증여죠? 그럼 부담부증여도 출신이 증여야. 그럼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하면 안 돼요. 증여세와 동일한. 그럼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몇 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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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위에 15년, 15년, 10년. 7년 없어요. 포인트는 뭐다? 증여세와 동일한. 몇 년? 15년. 무신고? 15년. 나머지는 10년. 증여세와 동일한.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나요? 제척기간이 끝났어요. 제척기간.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5년, 7년, 10년. 기산일이야. 시작하는 날. 이게 중요합니다. 박스.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일하면 안 돼요. 다음 날. 초일은 불산입한다고요. 다음 날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하는 조세. 고지세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납세의무 성립일. 절대로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그럼 밑에 적어서요. 뭐를 얘기하나요? 재산세. 종부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5년 안에 결정을 해줘야 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성립일부터. 6월 1일날.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몇 년 안에 세금을 부과해야 돼? 5년. 그럼 5년의 시작은 언제다?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기산. 6월 1일부터. 자, 그 다음. 2번.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여기 보세요. 이 기간 안에 세금 내라고 갑돌이에게 고지사가 날라오죠? 고지사가 날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야. 자, 징수기간이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은 원칙이 고지서 날라왔잖아. 5년 버티면 안 내. 원칙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5년, 5년이 나온 겁니다. 단,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소멸시효는. 징수하는 거니까. 걷는 거지 금액에 따라 5년도 있고 10년도 있다. 그래서 국세는 얼마 이상? 국세는 5억 이상.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이거 작년에 개정된 건데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원칙은 몇 년? 5년 이내에 걷어야 돼요. 단,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안에 걷어야 된다. 자, 그럼 5년, 10년 따질 때 기산일은 무조건 다음날, 다음날이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 신고일 하면 안 돼요. 납부하는 세금은 납부기한의 다음날. 그러나 위에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날, 다음날 하면 땡이에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시작. 밑에는 다음날, 다음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요? 소멸사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될 게 중단이란 용어가 나와. 정지사유. 그래서 우리가 재척기간에는 중단정지가 없어. 그래서 중단정지는 소멸시효에만 쓰는 용어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걷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재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사유가 없다. 그럼 어디에만 있다는 거야? 소멸시효.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기산일. 다음날이죠? 원칙은 몇 년이야? 5년. 5년 안에 돈을 걷어야 돼. 5년 안에. 자, 쭉 버텼어. 4년. 버텼다고요? 그럼 이제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이 안 내.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4년 버텼어. 그럼 이제 뭐가 있다? 중단. 중단 사유가 있으면 뭐한다?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다시 5년을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중단은 이미 지난 4년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정지는 뭐다? 정지는. 정지는 4년을 뭐다? 인정을 해줘. 인정을 해서 몇 년만 버티면 되는 거야? 1년. 그래서 정지는 나머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단은 왜 만들었어요? 딱 보니까 세금 낼 의사가 없어. 딱 보니까 세금 뛰어먹을 녀석들이야. 그래서 중단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다시 5년을 시작한다. 이 시점에서 뭐가 날라와? 고지서 날라와? 그럼 다시 5년이야. 그래도 안 내. 독촉장 날라와? 다시 5년이야.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가. 압류가 들어갔는데 세금보다 재산이 적어. 나머지 걷어야지 다시 5년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다? 정지는 분납을 신청해. 분납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뭐다?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4년을 인정하고 1년만 버티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단과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쓴다. 걷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세금을 못 뛰어먹게끔 무슨 사유가 있다? 중단. 밑에 나왔어. 중단은 딱 4가지다. 고지서가 날라왔네. 독촉장이 날라왔네. 내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까지가 중단 사유예요. 그리고 정지 나왔잖아. 분할납부. 분납을 신청하고 연납을 신청하고 또는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 징수를 유예하죠. 이런 거는 정지 사유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은 왜 생겼어? 세금을 띄워먹을 사람들이야. 딱 고지서 보내네. 독촉장 보내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하네. 그래다 압류. 그럼 정지는 지난 기간 인정하는 거죠? 그럼 문제 풀 때 정지는 뭐가 들어가? 꼭 용어가. 기간, 기간, 기간이 들어가. 기간, 기간, 기간이 들어가는 정지 사유. 기간, 기간, 기간이 없으면 중단 사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소멸 사유까지 끝났습니다. 자, 총룸 파트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약집을 가지고 반복반복 하시다 보면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